안녕하세요. 엘지의 트리스의 왕동기정보입니다. 이 앞에 저희 후배들이 지금 나날이 서있는데 전국대회라면 모든지 꿈을 갖고 자기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장인데 아무쪼록 부토팀 선수들 다치지 말고 유중의 일을 얻어서 본인들이 생각한 목표 꼭 이루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꿈을 꼭 이루도록 열심히 뛰어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진심어린 권장사. 감사합니다. 감독님이 약간 우울증을 치우쳐서 보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수술이 우리 양주정 이사장님께서 약간 은축으로 실파하는 대한민국 레전드 이동봉 감독님께서 대해주시겠습니다. 박수로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. 너무 멀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최선은 양 네. 너무 멀 수도 있어서요.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. 국내 최초로 별별 신고가 다 있으니까 더 오면 더 앞으로 더 와요 더 더 와요 더 더 와요 더 이리와 기사에 나옵니다. 더 와요 더 더 와요 더 그리고 감독님 몸을 맞추세요. 자 박수로 신고신분께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신고신분께 하겠습니다. 두 분이 박수 한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바람이 이제 두 번째 신고신분께 하겠습니다. 이 분들은 장난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분이 박수 한번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.